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프리미엄 홈스토랑 드림잇 엄청 긴 나 지금 대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사연 박요한씨 8시 반쯤일 겁니다 당시 저는 1톤 개인용달 일을 시작한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개인용달을 앱을 통해 잡게 되는데 현재 한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알선앱이 두 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도로에서 트럭을 보시게 되면 후면이나 측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앱을 깔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앱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월 2만 5천원을 내게 되고요 아 2만 5천원이구나 등록 조건 중 하나가 스티커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그 사진을 앱 업체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라서 차량들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죠 일종의 홍보도 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저 같은 차량 소유주가 있고 중간에 화물 중개업자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화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주라는 로지스틱스 기업들이죠 보통 기존에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큰 업체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기업들이 기웃기웃거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재래시장과도 비슷한 거라 쉽게 덤비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잘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화물 관련된 앱 사업에 왜 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느냐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정도의 시장에는 사실 들어가려면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말 그대로 정부 부처의 장관급들을 만나야죠 그렇죠 얼마 전부터 카카오에서 트러커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화주와 화물차주를 직접 연결하면서 중간에 화물중개업자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아마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화물의 규격화 같은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운송 모듈로서의 컨테이너 출현 전에 해상운송과 같은 원리지요 그렇죠 컨테이너가 그런 의미로 출발을 했었죠 맞아요 규격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화물 앱을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3년쯤 되니까 단골 비슷한 것도 생기게 되면서 랜덤하게 화물 앱에서 찾게 되는 화물보다 훨씬 안정적인 그쪽 일들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좀 있고 이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물동량을 받쳐줄지 예상이 되는 고객이 한 번 잡혔는데 그 고객이 화물차주를 신뢰한다 그럼 그냥 계속 같이 거래하면 되는 상거래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도 식당 보면 월시 끊는 식당이 할인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죠 이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올지를 모르는 것과 어쨌든 아예 한 달치를 먼저 끊어버리는 것은 할인을 해줘도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월식을 받는 거고 맞아요 20% 할인해주는 데 있죠 그런데는 바보들일까요 더 잘해주는 더 똑똑한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간에 화물중개업자에게 나가는 비용이 없으니 운임도 훨씬 높고 기존에 운송해봤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싣고 다니는지 아니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매번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가 가끔 뜬금없이 이상한 원고 의뢰가 옵니다 만자 이런 게 갑자기 와요 3일 남겨놓고 그러면 못해요 저도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파시가 대표적이죠 이거는 2주에 한 번 아닙니까 고정으로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호흡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이게 정말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화물차주든 아니면 어떤 필드플레이어든 어떤 고용인이든 자기가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죠 그렇죠 박요한 씨는 지금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처지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입차주가 돼서 고정일감에 임금노예 비슷한 처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에게 적합해서 저는 오로지 앱을 통해서만 일을 찾았습니다 어떤 화물기사는 자기는 명상을 위해 앱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화면을 켜놓으면 4초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화물 주문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중 절반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웬만하면 아무도 안 하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원래 제일 괜찮은 건 슉슉슉 빠져나가고 안 좋은 거 거리가 멀고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도에서는 그냥 길인데 알고 보니 언덕길 막 꾸불꾸불 이런 데 걸리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 화물의 문제일 수도 있죠 네 포장 안 한 슬라임 1톤 네 그거 어떻게 운반해야 되니까 네 택시도 똑같죠 우리는 이제 택시를 더 많이 타니까 네 택시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장거리에 딱 분위기에서 아 이거 괜찮다 도착지에서도 또 태울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바로 잡힙니다 택시 앱에서 근데 이제 완전 주거지구로 새벽에 들어가는 차 이런 거는 한 20분을 기다려도 안 잡히죠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네 업무의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중 절반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웬만하면 아무도 안 하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은 기본 과적이나 다른 문제 있는 짐들이 꽤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지만 어차피 난 안 할 일이니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실제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이 되고 그렇습니다 뉴스 보는 거랑 똑같네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러면서 내 주변에 없는 일들을 보잖아요 이거는 뉴스보다도 뉴스 밑에 댓글을 굳이 열어서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약간 이거 보는 재미인데요 물론 오래 쳐다보면 내상을 소리 없이 받게 되지만요 그렇죠 중요한 통찰입니다 2년 전 어느 봄날 저녁입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 선거 기간이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일감이 앱에 뜨기 시작했고 별 관심이 없던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유세 차량도 여기에 뜨는구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렇죠 만약에 고정된 화물체주를 알고 있는 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선거 컨설턴트 업체 그런 업체 아닌 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후보가 얼마나 많고 캠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약간 뭐 단일화 실패 갑자기 번호가 막 7번 7번 8번 가면 이제 화물차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유세 기간 14일 동안 하루 11시간이라면서 300만원 정도의 일이 나옵니다 그날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한 날이라 그런 일감은 다 처리돼서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세 차량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450만원으로요 잠깐 고민하다가 토끼굴로 떨어지는 앨리스처럼 저는 주문 수락 버튼을 누르고 중개업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용달차주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정도라면 대충 제 평균 수익보다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세상에 대한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제 처지랑 맞춰서 생각하게 되는데 뭐라요 저도 뭐 이런저런 출연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볼까 출연 앱 긴급 내일 바로 출연 필요 시사 교양 한동훈 깔 뿐 우리도 그럴 거니 야 내가 한동훈을 까야 돼? 아 이건 글쎄 이거 재밌겠는데 쉬운 일이면 일당이 싸고 한동훈 깔 뿐 어려운 거면 일당이 비싸고 앱에서는 어느 정당 누구의 선거운동 차량이라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도 모르셨고 또 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저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며 당장 그곳에 가서 안내를 받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받은 주소는 제가 사는 곳에서 30km 떨어진 인근 도시였는데 가보니 공터였고 그곳에서 수백 대의 차량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멋있겠다 이건 이곳에서 선거 유세용 연단을 차량에 부착하고 영상이나 오디오 장비를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유세차량 건은 다른 주문보다 늦고 비싸게 정해진 이유가 이 당에서 후보 단위가 막판에 이루어지면서 아하 모든 일의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와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공터에 전국에서 수백 대의 차가 와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스타크래프트에서 테란마린 조립하듯이 아 그렇죠 갑옷 조립하시 윙 들어가서 옆에 척척척 새로 포스터 붙이고 위에 비막이 맞고 출고 쫙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건 장관인데요 심지어 제가 차량 개조 현장에 갔을 때 유세 연단에 부착할 래핑의 인쇄도 아직이라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갔을 때도 밤새 작업을 진행하긴 했으나 150대 가량의 차량이 개조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수라장 길 자체였습니다 야 이렇게 선거 현장을 구경합니다 이거는 어지간해선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현장에서 게다가 진짜 정치적인 이유로 모여든 당원 후보 이런 사람들은 이 장면을 모르죠 몰라요 컨설턴트 업체 그 업체 하청 이 알죠 이건 산업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현장에서 또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 3일째 아침에야 겨우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대기기간은 노임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통으로 비싸게 불렀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차량 화물칸에 8군데의 포인트에 타공을 하고 지게차로 유세 연단을 부착하고 대형 LED 화면을 장착하고 스피커를 고정하고 전력을 공급할 발전기를 장착하고 노트북을 설치하는 일까지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해본 업체들이 존재하는지 전국에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이 업체는 일종의 4년마다 수확하는 농사를 짓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는 2년이죠 그렇죠 워낙 많은 차량이 동시에 작업을 받아야 했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고정적인 일이 아니니 작업 자체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당별 후보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아니어서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 무소속 등 평소 같으면 관심도 두지 않은 얼굴들을 하루 종일 쳐다보게 되더군요 저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이게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지역의 업체 MB 때 공기업 사장도 했던 사람인데 어디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가 교육가무 보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 정도면 먹고 살만 할 텐데 뭐하러 이런 거 나올까 하는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편입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으나 황사철이긴 했지만 봄날이었고 차량을 대기줄에 세워놓고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하고 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후 근처 카페와 식당을 전전하는 아주 근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계약된 14일 스케줄에 벌써 3일째인데 제 잘못으로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환상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광역자치지역의 교육감 선거였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선거팀이 꾸려져 있었고 저도 지역선거장이라는 사람의 지역선거사무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니 그쪽도 방법이 없는지라 양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무장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 지자체상 선거도 아닌지라 기존의 정당 조직이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포한 모든 사람들이 생업이 아닌 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 좋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거 유세용 3일차부터 난생처음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과장일 겁니다 유세 차량 때문에 고용된 저는 엄밀히 말하면 선거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캠프에서 어떤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사무장이 그러더군요 그렇죠 사무장은 자기까지 덤탱이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법과 관련된 걸 되시켜서 시신당부합니다 보통은 후보는 구속되지 않아요 사무장을 그렇죠 선거 캠프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광역단체 단위로 선거본부가 있고 교육감 선거는 그렇죠 그 아래 행정구역별로 선거사무장과 총무 그리고 시급으로 고용되는 선거운동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무장은 나이 70정도 되는 남자분인데 직업을 모르겠고 광역선거본부에서 지역별로 사람을 찾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군요 총무를 맡으신 분은 대충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같은데 지역연구가 전혀 없는 저는 당연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낯선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연고도 없이 그냥 뭉쳐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일에는 명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고 저같이 고용된 입장에서는 그냥 남의 일처럼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무장은 그래도 연이 있는 사람이 맞거든요 보수교육감은 안 그래요 그리고 캠프가 돈이 얼만데 조직을 더 잘할 사람인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 꾸준히 설명해드리겠지만 박유한 씨의 여기까지 글만 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정치 혐오는 느껴집니다 생판 모르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떤 공통된 지향점이 없는 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척한다는 것만큼 삶의 무의미함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을까 합니다 아닙니다 삶은 언제 무의미해지냐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서 정말 나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공통된 지향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박유한 씨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을 거예요 떠보죠 더구나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정당 후보는 아니지만 누구나 알듯 한 사람은 빨간색, 한 사람은 파란색 한 명은 정당 지지가 없지만 원래 빨간색 계열 즉 빨간색 계열이 보수 교육감은 단일화가 보통 실패하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빨간색 계열이 2명만 있는 것도 놀랍죠 그렇죠 일정 정도 득표만 하면 선거운동 자급이 전액 아니면 일부분 보정이 되는데 이건 나랏돈으로 정말이지 검사들이 특활빈 사용하거나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시간 근무수당을 받는 그런 느낌이지요 그러면 박유한 씨도 돈을 받으셨으면 안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아니요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적 행위지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행위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행위가 만약에 돈 때문에 안 돌아갈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굳이 선거 자금을 대고 보전이라는 제도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돈 때문에 중요한 의견이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자본주의의 선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모두 해주면 후보가 100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종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금의 선을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기본적으로 박유한 씨는 세금을 걷는 걸 아예 반대하시는 수준의 세금을 안 걷으면 혹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더 나아가서는 도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지입차주도 일을 못하게 돼 너무 혼내지 말까? 그런데 혼날 거 줄줄이 남았습니다 간만에 혼나는 사연이에요 그런 거였어? 후기 올지 기대됩니다 아침 7시에 사무장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해서 출근길 유세를 위해 영상과 오디오를 작동하고 저녁 6시에 유세 마칠 때까지 유세 운동원분들과 같이 움직이는 동선이었습니다 일단 노트북으로 LED 화면과 선거 유세 음악을 틀어놓으면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유세 차량 기사분들을 만나면 담배를 피우면서 이 일은 얼마에 하는 거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 보이는 곳에 가 있으면 됩니다 운수업자 영업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략 그 정도입니다 5분만 지나면 서로 뻘쭘해지지요 누군가 복붙하듯이 만들어낸 비슷비슷한 유세 음악을 동시에 네 군데에서 듣다 보면 정신 이상에 걸릴 이건 맞아요 걸릴 정도입니다 더구나 사무장은 어떻게든 볼륨을 올리라는데 그렇죠 괄호 유세본부에서 나온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소리가 너무 작지 않아요 한마디 했기 때문입니다 또 볼륨이 커야 유세 운동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동작만 적당히 하고 노래 부르는 척을 하기도 쉽고요 네 한 번 차량을 세워두면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사분들은 근처 아무데나 서로 가서 있다가 연락이 오면 차량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다른 차량 기사님은 이번 기회에 스타벅스 프리콘시 카드를 채우겠다고 현명합니다 그런 행운은 저와는 무관했습니다 문제는 사무장이었습니다 선거 캠프에 있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선거 유세에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고 따라서 노트북에서 곰플레이어를 작동하는 것을 본인이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문맹이 아니었을까 합니다만 처음에 야무지게 끊어내지 못한 건 졸지의 영상기사도 되었습니다 아이고 끊어내지 못한 저는 졸지의 영상기사도 되었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박요한 씨의 민주주의에 대한 뭘 이해와 무관하게 이 발견은 탁월하죠 컨설턴트들이 보통 정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돈을 버는 다른 일을 하다가 홍보대행업의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선거운동의 영혼이 깨지는 경우는 90%입니다 이건 아주 탁월한 발견입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유세는 그나마 정해진 위치에서 일정한 시간에 진행되는 거라 선거소음 말고는 버틸만 하지만 문제는 낮시간에 유세지원이라고 본부에서 파견되는 소위 연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모든 걸 싫어하고 있어요 말하면 연사지만 소위 연사가 됐어요 대부분 낯선 이름의 대학교수나 전직 초중고 교장이란 직함을 가진 이들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교육감 자리는 초중고 교육 담당으로 알고 있는 저로서는 왜 대학교수인 후보가 그 자리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심지어 후보는 교육학 관련 학위도 없던데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집니다 교육감 선거 관심 가져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치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순번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인 전통을 지켜가듯이 교육감도 가급적 초중고 교사 가급적 교육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를 찾았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 당시 대통령과 정교조 종북 그런 이야기를 마이크로 고함을 찔러대는데 솔직히 저 정도 교육과 직함을 가졌다면 좀 더 세련되게 욕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보통 출퇴근 유세 시간이 아닌 낮시간에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은 바로 이 지역은 선거구 지역 중에서 아주 외진 곳이라 아마 그 사람들도 다른 출퇴근 시간 유세 때는 도심 쪽에 있다 낮에 여기 잠깐 들으는 분위기였겠죠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에 핏대를 올려도 앞에 지나가는 건 동네 할머니들과 강아지들밖에 없다는 것에 무척이나 당황해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낮시간에 주거지구는 다 이렇죠 그리고 그냥 해요? 네 워낙 유동인구가 없는 데인데 여기까지 뭐하러 찾아오는지 의아하긴 하지만 오겠다는 걸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닌지라 전 쳐다보기만 했지요 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정치 영어죠 유권자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있어도 전남 해안가의 국회의원 선거 한번 구경해보세요 탄소 발자국을 엄화로우에 찍어가면서 배를 타고 온섬을 다갑니다 네 진짜 시간 모자라요 전남에서는 그렇게 30분 정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던 이들이 사무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사거리에서 정차에 있던 정차에 있던 유세 차량을 타고서 예배를 돌면서 이동 유세를 하겠다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돈다는 건 뭘까요? 보수 특이죠 박요한 씨를 그나마 이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후보였으면 조금 다녔을 수 있습니다 유세 차량 뒤쪽에 간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유유자적하던 저에겐 날벼락이었습니다 차를 끌고 그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유세 연당을 개조한 화물 차량에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고가 있던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요즘은 단속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동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이거 이렇게 못 타죠 이게 예전에 트럭 뒤에서 왜 그런 예배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목사님 두 분이 빨개 벗고 유명한 짤 예배라고 하니까 참 그 생각이 나갖고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동네 골목길을 정처 없이 다니던 저는 점심시간에 유세본부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화물 차량의 뒷칸에 사람이 타고 다녀도 되는 거냐 전화받은 담당자는 매우 귀찮아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더군요 아무 말조차 아닌 거죠 답답했던 저는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문의를 냈습니다 화물차의 보험료는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도 있고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이겠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는 건 불법이지만 유세 차량이 저속으로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건 뭐 괜찮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역시 아무 말도 아닙니다 박유한 씨가 원한 건 그거죠 규정 속도가 뭐냐 이게 분명치 않은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는 경찰에게도 물어봤는데 당연히 모르겠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혹시 선거 유세 기간에 과태료가 나오면 지들한테 연락해라 없던 걸로 해주겠다 나름 친절한데요 이게 행정의 빈 부분을 메꿔주는 지혜인데 법대로 살아온 사람들한테 이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정치는 제도가 바뀌는 가정 그 용광로인데 그걸 들여다보면 법대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뭘 만드는 중이니까 그래서 정치 업무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는 패닉에 처했습니다 용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만 거기엔 당연히 그 화물에 사람이 타고 다녀도 된다는 말은 없지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죠 이건 화물 운송이니까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서 유세 연단에서 떠들어대는 저들이 다치면 대인보험 처리는 안 될 거고 저만 책임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자기 차고 자기 영업인데 뒤에 사람을 태워서 뭘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박영환 씨의 사연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게 이거예요 선거법은 개정이 필요해요 좀 더 자세하게 사무장한테 이 문제의 이야기를 했지만 남들 다 아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역시 아무 말입니다 이게 이렇죠 제도 바깥에 있고 지금 본업 바깥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은 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맞는 처신이에요 그런데 13일 남긴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손도 딸리고 돈도 모자란 사람한테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온도가 다르죠 속도가 다르고 지금 결국 저는 나머지 유세기간 동안 남들 다 아는 것처럼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고 지독한 악담을 들으며 버텨냈습니다 선의로 대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자연히 거리를 두게 되는 성격이라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거운동 기간이 끝났습니다 처음 유세연단을 장착할 때 선거 당일부터 유세연단을 떼어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서 인근 도시에 있는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는 새벽 6시 이후에는 선거구역 내에서 유세차량이 돌아다니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구를 벗어나서 일찌감치 출발해서 다른 선거구인 옆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떼는 거는 집단으로 안 하는군요 그러게요 이것도 신기하네 이거 한꺼번에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차량이 있긴 했지만 유세연단 탈착은 수월한 편이었고 모든 작업은 청호까지 끝났습니다 발전기와 노트북 스피커를 반납한 뒤에 오랜만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차를 보면서 약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연단 부착을 위해 타공을 한 부위가 부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녹방지 스프레이를 대충 뿌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거 눈매 있는 사람이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타공은 보통 연단 붙일 때 아니면 안 낸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거기에 타공 들어가 있으면 유세차량을 해본 차인 거예요 투표에 참가한 적이 별로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야구 인생 같은 제가 다섯 팀을 응원해봤는데 우승한 팀이 없습니다 다 같은 팀이라는 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나마 몇 번 투표할 때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투표 후보를 선택했지요 그런 저에게 2년 전 교육감 선거는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선거라는 건 결국 본질은 어떤 이들의 구직활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들이 저렇게 적나라해질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마이크만 잡으면 정말 원색적이 됩니다 그건 결국 후보 자신과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당선되었을 때 뭔가 같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유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너무 비문이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절박했던 겁니다 그건 어느 색깔이든 차이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정치 혐오의 본질입니다 어느 색깔이든 차이가 없게 열정적이어야죠 좀 딴 얘기해 볼까요 음악 갈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어떻게 행사 가서 저걸 지 노래라고 부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뭐 어떤 노래길래요? 유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생 노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중을 상대로 하는 미디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나면 좌와 우가 대립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메시지 어떤 미디어는 누구에겐 좋은 거고 누구에겐 나쁜 거고 누구에겐 고급스러운 거고 누구에겐 설득력 있는 거고 누구에겐 유치한 거고 누구에겐 혐오잖아요 그래서 중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그 타협점도 사람들에게는 보통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선거라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이를 극명하게 꺼내는 어떤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입장이 서로 다르고 민주주의니까 오히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전제잖아요 근데 선거가 굉장히 힘든 건지 그런 건 있어요 평소엔 내가 안 봐도 되는 나와 다른 입장을 계속 듣고 보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싫으신 거예요 박요한 씨는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에서 30%에서 50%쯤 받으면 보통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50%가 찍어줄 만한 정도의 소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바깥에 만약에 박요한 씨가 있을 때 여기를 보면 꼴사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스템 전체를 꼴사나올 하는 박요한 씨 같은 시민들이 늘어나면 그게 2차 대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박요한 씨가 모두를 꼴사나올 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이 입장은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게 결국 둘로 나눠봅시다 토대와 상부구조예요 선거를 뛰는 후보와 유권자가 상부구조에 있다면 그걸 받쳐주는 토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시각인 거죠 나는 돈 받고 일하는 거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중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립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같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중립의 입장에서 이걸 계속 봐야 될 때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더우죠 그런 그들의 구직활동에 제가 숟가락을 얹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퇴임한 초등학교 교장 할머니가 연단에서 전교조를 그렇게 욕하고 사석에서 자기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자신을 대했는지를 들으면서 의아해하는 제가 너무 어리숙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것도 있겠다 듣다 보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이 자리에 가면 격해질까인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시간을 혼자 떠들어야 되면 더 화납니다 자기가 좀 화가 나지 말하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후보 특혜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서 박요한 씨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교육일을 했으면 이제 은퇴한 후에 다른 일도 해보면서 살다 죽으면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은 걸까 이거 민주주의의 그 딜레마도 있긴 있어요 저는 박요한 씨가 더 되바라지기 전에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의민주주의는 스포트라이트가 모이는 곳에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학인과 저의 올겨울의 화두인 관종이 돼야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마련돼요 올겨울의 화두라니까 내가 막 봐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사람들 의제도 잘 모으고 사람들하고 토론도 잘하고 진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도 잘 경청하고 그 사람들은 막 끌고 갈 재능도 있고 게다가 나는 진짜 밸런스가 잡힌 정치 감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간 정책은 내놓지도 않은 아주 훌륭한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이야 그가 관종이 아니면 그는 활약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어떻게든 후보님을 관종으로 만들어내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법에도 안 써 있죠 이건 시스템에도 안 써 있습니다 대신에 미디어와 지지자들과 당의 화학작용 정치 조직의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관종이 되고 관종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안 맞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점차 관종이 돼요 그리고 관종은 관종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어쩔 수 없죠 그것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싫어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요리를 하려면 잘 갈린 날선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갈린 칼은 무기예요 사시미 칼이라고 하지만 맨날 조폭들이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아니 횟집을 하려면 그 칼이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그런 칼만 쓰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날서고 시퍼렇게 날선 저 칼이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회를 못 먹는 거죠 그랬어요 연예인 인성 논란이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떠들 때마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게 뭘 자세히 알아봐 자세히 알아놓으면 다 저런데 너네가 젊고 잘생기고 돈 많아봐라 무슨 수로 착하나 뭐 부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재밌는 지점입니다 이게 한 문장씩 해부를 하게 됩니다 정치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네 그렇죠 다수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정치는 잘못된 정치죠 있을까요?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무위의 치 그럼 아무것도 안 한 대가로 또 끓여내려 그렇게 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선거철이 돌아옵니다 선거에 대한 뉴스를 보던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번에도 할 거냐고 묻습니다 에이 그럴리가요 그 정도 벌이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편하고 재밌는 일감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유세 차량 앞을 피해 다니면서 인상을 찡그립니다 어떤 분들은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밌는 건 이 모든 게 모두가 지불한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연히 선거 비용 보전을 위한 캠프 지출 내역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금액 또한 100% 국가에서 보전된다는 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박요한 씨가 말씀하신 주제대로 선거 비용 보전을 안 해주거나 선거를 국가 돈으로 치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짧게 설명하지? 군벌이 내전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박요한 씨나 저나 그냥 모르는 사람의 총탄에 맞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짧게 설명 못하겠다 날 서게 얘기하지 말고 좋은 설명도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 하면 왜냐하면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박요한 씨한테 이렇게 직접 말해준 사람이 앞으로 박요한 씨의 긴 인생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12일 동안 붙이고 다녔던 후보는 얼마 안 되는 차이로 2등으로 패했습니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너무 과도하게 정치 혐오톤인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아닙니다 마음에 더 걸리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그 정도의 비용은 공동체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업난에 정치인이니 경제인이니 종교인이니 하고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일 건데 그게 직업이 되는 건 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아 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송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박요한 씨도 운송을 직업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아젠다 47을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조 바이든의 삶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평생 상원의원과 부통령 대통령 트럼프 재직 기간 4년만 무직 그런 사람을 다시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을 보면 마가들이 왜 저리 절박할지 이해가 됩니다 정치가 민선직을 직업이 아닌 특권으로 보시고 계신 거죠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제가 요약해서 좀 뭉뚱그려 얘기를 하자면 평생 땅 한 번 안 갈아본 놈이 무슨 정치를 알겠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아까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정치인은 대부분 저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협상하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프로페셔널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범죄 드라마 보면 네고시에이터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은 범인을 쏴서 잡지도 않고 제압하지도 않고 수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와서 입만 살아 떠들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저는 글쎄요 이게 너무 과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서 어떤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유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정치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야 난 세상에 나는 여기 그 아저씨 요파씨 하면서 정치 얘기를 피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 사실 이거 정치 얘기이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천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만간 다시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 소음공예와 예산 낭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과도하게 정치형 호통인 것 같아서 마음에 조금 걸린다고 지금 박경환 씨는 마음에 걸려하고 계시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정치 호모를 내뿜고 계세요 제가 사는 지역구에 누가 나올 것인지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나 뽑혀서 내 인생을 망치라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 아니죠 빨간색 파란색 다른 색을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죠 뒤에 문장 빨간색 이건 파란색 이건 대동소 이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소중한 공간에서 몇몇이 번갈아 가면서 심지어는 대를 이어 독점하게 독점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호모가 이래서 매력이 있어요 진짜 나쁜 거랑 꼭 필요한 걸 섞어서 같이 싫어하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국은 일본처럼 상당수의 의원들이 대를 이어 정말로 그걸 독점하지 않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게 진짜 특권이잖아요 내각은 정말로 공기업으로 가고 장관을 하고 그것도 계속 오래 하고 사업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짓을 하니까 한국이 그럴까요? 그러면 일본은 왜 계속 그럴까요? 일본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투표율에 계속 같은 당을 찍어주기 때문이죠 남의 뜻을 두 번 세 번 대변하고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요원한 것일까요? 네 박요한씨 남의 화물을 2년 3년 소중한 것을 옮겨주시고 사셨으면 다른 직업을 구하십시오 친절한 문학이니 정리하겠습니다 안 도만해야겠다 무서워 옆에 아니에요 그래도 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스마트한 통찰이 드물기도 하고 현장에 대한 이거를 선거 캠프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다만 가까이 사실 선거 캠프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이런 혐오에 빠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더 씁쓸한 맛을 느끼신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저는 글쎄 제가 만약에 제 화물차를 몰고 나서 현장에서 그런 욕을 해대면서 성질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저라도 좀 한숨이 나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런 하소연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정치 혐오라기보다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혼자 강아지를 상대로 정교조 나쁜 놈을 얘기하다 보면 점점 복받쳐 오릅니다 그런데 같은 입장으로 본인도 되게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지금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처음으로 선거라는 돌아가는 시스템이 하부구조에서 딱 일을 해본 거잖아요 거기서 겪은 일들을 밤에 앉아있고 쓰다 보면 점점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잡아 말하게 되는 감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연 보내신 분이 실제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다 보니 결국은 이 현상이라는 게 결국 내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었다가 묶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혐오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본질이 그러신 분은 아닌 거죠 저도 박요한 씨가 왕정으로 돌아가자거나 독재가 좋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박요한 씨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박요한 씨는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마트한 분들이 보통 그렇게 빨리 갑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